레귤런? 워에 들어갔어요! 베일! 와우! 달슨의 라이브! 베일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야 정말 베일이 터지면서 이러면 그 토트넘에게는 어떤 게 더 기대효과가 있느냐 손흥민 선수와 묶여서 KBS 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베일이 토트넘으로 이적해와서 첫 골입니다! 73분이었죠! 1대1 굉장히 팽팽했던 순간에 그냥 골단에 결승골이 되어버렸어요! 레귤런이 한 번 접고 딱 오른발로 올렸는데 그거를 딱 헤더로 베일이 골을 넣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인가요? 베일이 지금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오늘이 공식경기 네 번째 경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뛰었었고 유로파리그 두 경기 뛰었는데 이번이 네 번째 경기인데 네 번째 만에 골을 넣은 거고 공식경기로 따지면 올 1월에 레알마드리드 소속으로 있을 때 코파델레에서 골을 넣었으니까 1월이니까 대충 한 10개월 만에 공식경기 골을 넣은 거고 토트넘에서 골 넣은 건 무려 7년 166일 만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죠! 레알로 떠나기 전에 2013년에 넣었던 게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골인데 7년 하고도 166일 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빵 터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왜 레알산 레알산 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믿고 쓰는 레알산 레알산이 올리고 레알산이 마무리하는 레길론과 베일의 합작품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꼬마 레길론이 레알마드리드 뛰던 베일과 사진 찍고 이랬던 게 두 선수가 어른이 돼가지고 토트넘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런 또 작품을 만들어내네요 음... 확실히 클라스는 영원한 거 같아요 이게 언젠가는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거 같아요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네 이게 이 레벨이라고 어나더 레벨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간 드러난다 쪼우가 저희 위클리 프리미어링이 나와서 뭐랬냐면 지금 토트넘에 사실 가장 걱정되는 선수가 두 명 있었잖아요 베일하고 알리 라멜란을 일단 빼놓고 그... 올라와야 되는 선수가 이제 베일하고 알리가 있었는데 두 선수가 침체된 이유는 좀 다르다 베일은 육체적으로 덜 올라와 있는 육체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거고 어... 알리는 심리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 베일은 경기를 자꾸 뛰게 하면 올라올 거다 라고 이제 쪼우가 얘기를 했었죠 물론 그... 쪼우는 그러면서 11월 8일날 터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 빨리 터졌네요 이거를 틀렸다고 해야 되나 맞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다보면 베일은 언젠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뭐 터져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어... 베일이 골을 넣은 거는 토트넘에 입소서는 저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라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오늘 이 골이 결승골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의 순위를 당장 쭉 올린 게 가장 큰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토트넘이 오늘 승리하면서 정말 처음에 막 그... 개막 경기에서 에버튼에게 지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이거 토트넘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트넘 예 선두 리버풀에게 승점 2점 뒤진 뒤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 기억에는 토트넘이 지난 시즌 때 뭐 중간에도 2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지난 시즌 때 중간에 한번 2위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와 토트넘이 2위까지 물론 뭐 시즌 초반이니까 훨씬 더 보긴 해야되겠지만 쭉쭉쭉쭉 지지 않는 경기들을 하면서 예 2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벨기에 엔트오프 경기 원전 갔다가 졌는데 그 경기 진거도 이제 분위기를 한번 싹 좀 바꿔줬다 이 경기 전까지가 9위였습니다 9위 9위인데 완전히 치고 올라갔어요 2위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에요 오늘 베일의 득점에 그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KBS 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제 베일이 이제 다시 토트넘에 복귀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KBS 라인 그러니까 케인 베일 손흥민 가동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되지 않겠냐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많이 됐던 게 사실인데 베일이 몸이 좀 덜 올라와 있고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 KBS 라인이 가동되지 못했었죠 물론 이제 오늘도 어 손흥민 과 케인은 선발이었지만 베일이 이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단 말이죠 70분에 라멜라가 빠지면서 이제 베일이 들어왔는데 그 여러분들 70분 그러니까 라멜라가 뛰었던 그 시간 경기 시작해서 70분 때까지 베일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어 토트넘이 만들었던 슈팅이 몇 개였냐면 70분 동안 5개였습니다 5개 그런데 KBS 라인이 뛰었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85분에 교체돼서 나갔으니까 베일이 70분에 들어왔죠 그러면 KBS 라인이 동시에 뛰었던 건 15분입니다 15분 동안 토트넘이 만들었던 슈팅이 몇 개일까요 KBS 라인이 동시에 뛰었던 15분 동안 만들었던 슈팅 4개입니다 거의 70분 동안 만들었던 슈팅과 맞먹는 거죠 자 이거는 물론 이거를 뭐 KBS 라인 3명이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KBS 라인을 왜 기대하냐면 결국은 수비에 대한 분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 딱 들어왔을 때 케인을 가운데도 베일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손흥민을 오른쪽 베일이 왼쪽으로 가다가 또 이후에는 베일이 다시 왼쪽 손흥민이 오른쪽 계속 스위칭을 걸었었는데 이러면 브라이튼이 오늘 공격하면서도 수비할 때 앞으로 나갈 때 두 명이 빠른 선수가 뒤에 있으니까 그리고 두 선수가 양쪽에서 넓게 벌려주니까 수비 밀도가 어떻게 돼요? 상대는 넓어지죠 만약에 손흥민과 케인만 공격한다고 된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수비 밀도를 아주 그 오밀조밀하게 해가지고 밀집 수비를 하게 될 텐데 양쪽에서 베일과 손흥민 선수가 벌리면 수비 밀도도 따라서 벌어지게 되면 공간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KBS 라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의 폼이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베일이 골을 넘으로써 이제 더욱더 이 토트넘의 어떤 공격진이 폭발력을 더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게 느껴진 건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토트넘이 지금 팀 득점 어떤가요? 1위입니다 18골 7경기에서 18골을 넣어서 리버풀보다도 더 많은 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게 바로 토트넘입니다 이런데 지금 베일까지 제대로 들어와서 KBS 라인이 들어와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킨다? 어떻게 될까요? 팀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고 손흥민은 현재 득점 랭킹 공동 선두인데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고 해리케인은 지금 공격 포인트 1위인데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 베일의 득점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이게 두번째구요 세번째는 음 결국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이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게 오늘 그 토트넘의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좀 어땠나요? 손흥민 선수 포함을 해서 무겁죠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지금 앞서서 벨기에 원정 유로파리그 엔투오프 경기 한 다음에 딱 3일 신거에요 딱 3일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또 어디 갑니까? 불가리아 원정가수 유로파리그에서 르도고레츠가 또 경기를 해야되요 근데 이 토트넘의 지금 시즌 초반에 고민이 뭐였냐면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야될 자원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영입했다던지 아니면 좀 뒤를 받쳐줘야되는 예컨대 뭐 베일 비니시오스 뭐 알리 기타 등등 이런 선수들이 몸이 안 올라오는 거에요 몸이 좋지 않다보니까 뭐 미친 일정 이런 얘기하는데 일정은 빡빡한데 이 로테이션을 돌려야 될 선수들이 몸이 안 올라오니까 막 유로파리그 가가지고 그 어려운 경기가 엔투오프에서 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층은 좀 보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사실 이번 여름에 선수를 잘 데려왔잖아요 많이 데려왔잖아요 데려왔는데 몸이 안 올라오니까 로테이션을 정작 못 돌려 그러니까 이게 막 막 삐걱삐걱 되는 거에요 오늘도 실제 어땠냐면 오늘 브라이턴하고 토트넘이 전체 팀이 얼만큼 달렸는지를 보면 뒤에 그냥 소수점은 날린다고 한다면 브라이턴이 111km를 뛰었고 토트넘이 109km를 뛰는데 그쳤습니다 저 못 달리죠 팀 선수별로도 보면 오늘 토트넘 선수를 중에 10km 이상 뛰었던 선수가 딱 4명이에요 해리케인 호이비에르 도어티 레길런 그리고 이 4명이 이제 10km 이상을 뛰었는데 이 중에 11km 이상을 뛰었던 선수는 없습니다 오늘 85분에 교체에서 나간 손흥민 선수도 9.1km를 달렸고요 스프린트를 10번 했습니다 원래 손흥민 선수가 20번 이상을 스프린트를 하는 선수인데 지쳤어요 그리고 원래 이거 하면 11km 이상 달리는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원래 경기를 하면 근데 없어요 오늘 만약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11km 이상 달리는 선수가 2명이에요 그로스하고 랄라나 같은 선수들이 11km 이상 달렸고 나머지 선수들도 10km 후반대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달리잖아요 그게 바로 로테이션에 돌려야 될 선수들이 몸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베일을 포함해서 이렇게 선수들이 쭉쭉쭉쭉쭉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로테이션으로도 이 어 토트넘이 전력을 좀 안 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아까 손흥민 선수가 85분에 교체해서 나간 다음에 퇴근 좀 오늘 5분 일찍 한 거 아닙니까? 벤치 앉아가지고 정말 5년은 늙어 보이더라구요 막 그래서 했는데 아 이거 안쓰러우면서도 막 그랬는데 아우 네 진짜 잘됐어요 베일이 이렇게 좀 올라와죠 그죠 네 KBS 라인이 드디어 이제 터지는 것 같습니다 베일도 베일은 터졌고 자 이 지금 당장 토트넘이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죠 어 금요일 새벽 불가리아 원전과서 누도고레츠 그 다음이 웨스터브루치 알비온이고 그 다음이 맨체스 시티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들 쭉 앞두고 베일을 포함해서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다 네 음 재밌네요 토트넘이 2위 예 싸움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서민선순도 이제 힘을 좀 더 충전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 예 유로파리그요 루도고레츠 경기 또 지켜보겠습니다 Heather 告 apresent